어, 어? 으앗! 한 달간 잔!! 어!! 오비키잖아?? 오바퀴! 너 괜찮아? 응, 나 괜찮아..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.. 머리 아파.. 너? 오비키 너!! 왜? 왜, 나 왜? 너! 지금 물렸잖아!! 불리다니 내가? 이게 왜? 잠깐만 이거 긁힌 거일 수도 있어 긁힌 거라니? 딱 보니까 불린 건데 우선 지켜보자 아직 모르는 거잖아 모르기는 뭘 몰라? 저러다가 바로 좀비돼서 나 불면 너가 책임질 거야? 내가 책임질게 남반장 어떻게 책임질 건데? 어떻게 책임질 건데? 자 이렇게 묶어서 만약 물어도 나만 물리는 거야 그딴 게 어딨어? 너네 둘 다 좀비돼서 나 공격할 거잖아 빨리 나가 오비키 알겠어 나 나갈게 아니 30분 뒤에 나가 오비키 아직 안 변했어 원래 5분 내로 중세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 5분 지났어 아 진짜 짜증나 30분 뒤에는 무조건 나가는 거야 알겠어? 뭐야 깜짝이야 전화 오잖아? 이거 누구 폰이야 누구 폰이야 모르겠어 내 폰 아니야 내 것도 아닌데? 그럼 받아봐 빨리 우리 구하러 울 수도 있잖아 여기는 좀비국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밖은 좀비 세상으로 변했다 누가 그걸 몰라? 살려달라고? 지금 살려달라고? 들어보자 좀비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은 지금 좀비 주머니에 있다 좀비 주머니에? 내가 나가서 좀비에게 백신을 먹이고 올게 남 반장 그래 빨리 갔다 와 백신이 있다니 다행이구만 같이 가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같이 가 꼴값들을 하고 있네 짜증나 뭐야 좀비 들어오잖아 너 문 똑바로 안 잠갔어? 어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지? 택시 택시 살려 택시 살려 택시 살려 뭐야 지금 좀비인 척하고 있잖아 좀만 더 좀만 더 하면 백신을 가져올 수 있어 뭐야 나한테 오잖아 좀비다 이때야 응 핵신 핵신이 마이쮸였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랑으로 변할거야 자 오늘도 신나게 좀비랑 싸워서 이기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 지석이는 새처럼